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상조문 앤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노래 연습을 할 때 앉아서 하는 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노래 연습을 할 때 일어서서 보통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영상을 보게 되면요 가수분들 노래 하시는 거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 가수분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고음을 하지? 임창정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앉아 가지고 저렇게 저런 높은 고음을 하지? 이렇게 말씀을 댓글에 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거는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실제로 발성이 좋으면요 일어서서 부를 때보다 앉아서 부를 때가 훨씬 더 편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 자체가 내가 일어서서 부를 때보다 앉아서 부를 때가 노래를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편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일어설 때보다 앉아 있을 때는요 앉아 있을 때 우리 의자에 편하게 앉아 계실 때 전반적으로 이 무게중심이 하체로 실리기 때문에 상체에는 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가 됩니다 즉 내가 일부러 상체 힘을 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릴렉스가 된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체 힘이 쫙 빠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상체, 팔, 어깨, 턱 등 이런 전반적으로 상체의 부분들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 목에도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면서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심적인 것도 굉장히 좀 아무래도 일어서 있을 때보다는 앉아 있을 때가 조금 더 안정감도 있고요 내가 일어서서 부를 때는 좀 긴장 많이 하시면 몸이 붕 뜬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서서 막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안정적으로 불러야 되는데 뭔가 자꾸 붕 떠 있어가지고 소리가 위로 막 방방 날아다니고 뭐 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노래 연습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좀 앉아서 불러보시는 연습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될 자리가 반드시 의자가 있다든지 앉아서 부를 수 있는 여건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앉아서 연습을 하실 때 나중에는 그 편한 느낌, 앉아서 부를 때 힘이 좀 빠져있는 상체 전반적으로 힘이 빠져있고 내가 릴렉스된 상태에서 부를 수 있는 그 느낌을 일어서서 부를 때에도 똑같이 싱크로를 맞춰보는 즉 동기화 작업을 재능을 해보시면서 앉아서도 노래 불러보시고 일어서서도 불러보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앉아서 부를 때 그 편한했던 릴렉스된 상태를 일어서서 부를 때에도 똑같이 이 몸 상태를 컨디션을 맞춰주고 상체 힘을 좀 빼주고 릴렉스한 상태에서 불러보자 라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부를 때에도 앉아서 부를 때만큼 충분히 좋은 컨디션으로 긴장하지 않으시고 몸이 붕붕 뜨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팁을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영상 같은 데에서 가수분들 노래하실 때 앉아서 부르시면은 와 앉아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고음을 낸단 말이야 가 아니라 앉아서 부르니까 조금 더 편하게 고음을 내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또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께 노래할 때 연습 방법 중에 한 가지인 전반적으로 힘을 좀 뺄 수 있는 상체 힘을 빼고 불필요한 힘을 빼고 긴장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아주 쉬운 앉아서 노래 연습하는 방법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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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